유타대학교 유타대학교가 2022년 가을학기 종강을 맞아 Student Course Feedback을 진행했습니다. 수니코리아가 내년 4월 개최될 전통의상 전시회와 관련해 의상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맞아 IGC 내 4개의 학교가 입학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12월 19일 월요일 5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눈 소식이 들려 화사한 겨울이 찾아온과 동시에 인천 글로벌 캠퍼스 강의들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2월 16일을 끝으로 4개의 대학교들 모두 시험과 수업들이 끝났습니다. 비록 추가 에세이 제출이 있는 특정 학교들은 18일이 가을학기 끝이지만 멀게만을 끊었던 가을학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는 각종 안타까운 사고들로 잠시 애도하는 기간도 가지고 더위와 추위가 차례로 찾아온 가을학기였던 만큼 학생들의 고단함도 컸습니다. 유타, 스토니 브룩, FIT 조지 메이슨, 겐트 학생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가을학기 종강을 맞아 유타 대학교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스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캔버스와 관련 메일 링크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는데요. 익명성에 기반으로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으니 유타 대학교 학생 모두 활발하게 참여해 더 나은 공동체 구축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석영, 임서정, 최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년 가을학기 종강 시즌을 맞아 유타 대학교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코스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스 피드백은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하는 것을 돕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학생들은 12월 1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캔버스의 코스 피드백 섹션 혹은 CTLE로부터 받은 메일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 내용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짧은 시간 내에 수업과 강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피드백을 수용함으로써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했는지 확인하고 수업 내용을 발전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기 초반에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마감일까지 여유가 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BS 윤석영, 임서정, 최수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니코리아 현대미술관이 내년 4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전통의상특별전을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다양한 국가들의 전통의상을 더 추가하기 위해 학생들이 보유한 각국의 전통의상 제출을 안내했습니다. 제출된 이상은 다시 반환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함께 전시회를 즐기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니코리아 현대미술관은 2023년 4월부터 가칭 아시아의 향기라는 전통의상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의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니코리아는 아시아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들의 아름다운 의상들을 더 추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국적인 전통의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든 가능하고 본인 혹은 가정이 그러한 전통의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2023년 3월 3일까지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여러 나라의 이색적인 옷들로 멋진 전시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의상들은 2023년 4월 11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지 수니코리아 현대의상 미술관인 AP101 전시관에서 전시할 예정입니다. 수니코리아는 학생들로부터 제출된 의상들은 2013년 8월 12일에 다시 반환할 예정이니 걱정 없이 편하게 전시된 옷들을 관람하며 전시회를 즐기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각국의 의상을 직접 보며 비교해 볼 수 있고 조국의 아름다운 전통의상을 전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 IBS 정혜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하여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위치한 4개의 학교들이 각각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학교들의 주체화에 온라인, 서울코엑스와 부산의 다양한 장소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대학 소개, 지원 방법과 장학금 안내, 심지어는 특별 강연까지 이뤄지며 IGC 내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보도에 최유진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위치한 4개의 학교들이 각각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입학 전형 설명회가 이루어졌고 12월 8일과 15일 각각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겐트 대학교는 12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부산 디자인진흥원 6층 이벤트홀과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코엑스 402호에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유타대학교 아시아 캠퍼스는 12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서울코엑스 402호에서 진행되었으며 해당 설명회는 대학 소개, 입학 지원 방법 안내, 자기소개서 및 장학금 신청 에세이 작성 노하우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국 뉴욕주립대학교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약 3일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소는 코엑스 컨퍼런스룸 314호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1대1 상담, 전형 안내, 지원서 검토는 물론이며 한국 뉴욕주립대학 교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특별 강연도 준비되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내 위치한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IBS 최유진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겨울방학과 성탄절이 저희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송도의 날씨는 최저기온 영하 10도로 최근에 지속되었던 추위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옷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날씨는 최고기온 2도, 최저기온 영하 5도이지만 강수 확률은 약 10%로 다행히 구름없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난 후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패딩을 입는 걸 권장드립니다. 미세먼지 수치는 보통이며 초속 4m가량의 북서풍으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질 정도의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눈이 올 것이 예보되어 있는데요. 지금도 바닥에 눈이 녹지 않아 길을 다니실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외에는 저번주에 겪었던 추위가 특별히 다른 것 없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아 우산을 들고 다니시는 번거로움은 덜 수 있겠습니다. 비록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특별함은 찾아오지 않을 확률이 크지만 즐거운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길었던 가을학기도 끝이 났고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요즘입니다. 가을학기 학업 수행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며 뜻깊은 한 해의 마무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IBS 뉴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 김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